태안 해안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 내에 여름철 한시적으로 야영장 설치가 가능해져 관광 활성화가 기대됩니다. 태안은 28개 해수욕장 가운데 24곳이 국립공원 안에 위치해 관련법에 따라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. 군은 그동안 공원 구역 내 편의시설 설치를 제안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자체 용역과 민간기구를 만들어 활동해 왔습니다. 한편 환경부는 자연환경지구 내 여름철 한시적으로 설치 가능한 시설 가운데 야영장 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올 여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.